은행 파산 이후 걱정이 많았던 미국 금융업계는 차츰 안정을 찾아가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폭도 1년 5개월 만에 가장 적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흐름이 다음 주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워싱턴 김윤수 특파원이 짚어봤습니다.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6% 올랐습니다. 1월 6.4%보다 줄었고 재작년 9월 이후 최소치입니다. 그러나 연준이 물가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로 삼는 근원 소비자 물가는 주거 비용 급등으로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평가입니다. 미국 경제를 뒤흔들었던 은행 파산 사태는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기설이 묽어지며 폭락했던 미국 중소은행들의 주가는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예금, 전액 보증 같은 미국 정부의 대응이 효과를 본 셈입니다. 관심은 다음 주 발표되는 연준의 기준금리입니다. 당초 0.5% 인상이 유력했지만 은행 파산 사태 이후 시장 전망치는 0.25%로 낮아졌고 동결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인플레이션 대응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은행 파산 사태라는 발등에 불붙어 꺼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의 대응은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춰 평가하면서 미국 은행들이 여전히 위험한 상태라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SBS 김윤수입니다. 아멘